아 여기는 울산 동부에 지한 함주등대 달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바다 구경실이 큰 하게 하지요 좀 멀리 보이는 것은 설도고요 곡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여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동부는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집 아저씨가 동부 청장인데 포창창 받아야 된다 그런 동구만 내 집에 올린다고 동부가 좋네요 바다로 끼가 있어가 여기가 함주등대입니다 함주등대인데 요 내려가는 아저씨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저 설도입니다 설도에서 다 올라가면 대항암 공원이 나오고요 참 동부가 살기 좋은 곳이네요 같은 울산 살아도 우리는 바다 안 있고 중국에 살기 때문에 제가 바다가 항상 그리웠는데 오늘 바다 구경 실컷합니다 저 앉아 계신 분이 내가 좋아하는 신부장님입니다 신부장님 자 한번 보세요 아 바다 참 파도 소리도 좋고 참 속이 시원합니다 자 아저씨들도 함께 찍어드리고 낚시하시는 분들 이 춥은데 덜덜 떨고 하실 것 같네요 자 설도도 보이고 요는 뭐 공장이 짜리 있는데 옆에는 무슨 공장이거든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자 요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colour